이번에 겨울이니까 이런 책을 샀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여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동화책인 줄 알았는데 짜잔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짜자잔! 그림체도 귀엽고 잘 썼습니다. 왜 이래? 책 읽어볼까? 안녕하세요. 얘들만 책 안 읽을 거야. 얘들만 책 읽을까? 보긴스는 선반을 살펴봤어요. 멋진 장난감을 만들 재료가 별로 없었죠? 요정! 너 뭐하니? 너가 앉아놓고 왜... 여름아 아빠가 회사 갔다 온대. 여기 갔다 올게. 엄마랑 놀고 있어. 아빠 갔다 오세요. 아빠 빨리 갔다 올게. 여기서 이리 와. 엄마랑 놀고 올까? 응. 엄마랑 방에서 놀고 오자. 어? 누구지? 이리 와 봐, 이리 와. 누나 혼자 보자. 누구 왔지? 엄마 문 열어줘 볼게. 누구지? 우와, 여름아 누구예요? 엄마, 안녕. 호호호호호호. 산타 할아버지네. 여름이 선물을 주러 왔다. 산타 할아버지네, 여름아. 왜, 왜, 산타 할아버지. 여름아, 산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여름이 선물 주러 왔다. 우와. 여름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데. 여름아,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니? 여름아, 할아버지 어디 나라 말투 쓰시는 거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아주 그래. 저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아. 우와, 할아버지가 뭐 주시나? 여름이 선물 받고 싶어? 우와, 여름아, 할아버지 선물 주시네. 선물 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말이 잘 들었니? 응. 진짜? 그러면 선물을 받아 봐. 우와, 여름아, 서서 받아야지, 서서. 감사합니다. 옳지. 어, 이거 받고 싶어요, 여름이? 선물 받고 싶어?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안 받을 거야. 엄마, 대신 받을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여름아,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까? 선물. 싫어? 선물 주시네. 선물. 안 받아. 여름이 이것만 할래.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선물 뜯어볼까요, 여름아? 아버지, 무서워요? 네, 안녕.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울어 할까? 아빠, 울어 할까? 할아버지, 한 번 알아주겠니? 할아버지 어린이집에서 봤잖아요, 여름이. 어머머머. 아빠, 전화하고 오자. 여름이 그러면 다음에 보자. 할아버지 가신대. 할아버지, 배웅에 들이자. 뭐부터 열어볼래? 이거? 이거 열어볼까? 여름아. 그거부터 해볼까? 우와, 뭔지 한번 볼까요? 열름이 뜯을 수 있겠어? 여름아. 이게 뭐라 그랬지 그랬어? 여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저는 먼지를 볼까요? 오잉? 이게 뭐지?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열망? 삐삐네. 열망 이건 뭐야? 빵빵이네. 우와, 여름이 삐삐랑 빵빵이 받았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여름 취향을 이렇게 잘 알고 주셨지? 우와, 너 빵빵이네. 여름아 이것도 열어볼까? 반타할아버지가 또 주셨네. 여름이 궁금해요? 아니면 저거 애들 유치원했을지 이런거. 여름이 뭐인지 볼까? 여름이 꺼내봐. 꺼내 해볼까요? 여름이 완전 마음에 드나본데. 빵빵이 좋아? 여름아 이거 뭐야? 팔찌. 팔찌 받았어? 우와, 여름아 이거 봐. 팔찌, 엄마 해볼까? 팔찌. 너무 예뻐. 반지. 반지 해볼래? 짜자잔, 팔찌. 여름아 이거 봐. 무당벌레는 뭐예요? 영두가 뭐지? 애기 스파커플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와, 여름아 이건 뭐예요? 바삭칩. 이건 몇 세부터 먹을 수 있지? 우리밀 와플. 먹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싸. 이거 안 그래도 샀어야 되는데. 아니, 당뇨 15%나 있다. 그럴까? 당, 당 15%? 짜자잔, 데일리로 있네요. 오가닉 데일리. 우와, 여름아 이거 뭐야? 우와, 여름아 이거 목도리네. 좋겠네. 여름아 이거 목도리예요, 새로운 목도리. 이게 뭐야, 동룡이 있네. 아니, 예뻐. 이렇게 해서 목도리네. 아, 너무 예뻐. 하이, 예뻐. 하이, 예뻐. 하이, 예뻐. 하이, 예뻐. 하이, 예뻐. 엄마가 왔다, 신나온다. 여름아 이거 뭐 있는지 볼래? 옳지. 우와, 이거 누워줬지. 와, 하자통이네. 빵빵이 형인데. 하나는. 양말. 오빠가 준 양말이네. 이거는 엄마 입으로 볼 것. 아, 귀여워. 여름아 이거 뭐예요? 야옹. 맞아요. 야옹 양말이네. 아, 야옹 양말이네. 소리가 좀 막 오네. 이거 지하니가 준 거는. 열어볼까요? 공 열어볼까요? 숨길게요. 야옹. 야옹. 이거 비타민을 먹으면 될 것 같다. 이거 내일 차에서 먹자. 그거 내일 먹을 거야, 내일. 내일. 엄마 아빠가 내일 여행 갈 건데. 내일 가면서 먹자. 우와, 야옹. 이거 누워줬어요. 우리 아내가 선물 줬네요. 이것도 엄마 아빠가 먹을게요. 나트륨이 있네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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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잘?" 삐. 은행. axis이 공간 interes." aitaka. 이상인Man. 아니, 된장іш bed. ен관. 우와 병원 놀이네 우와 삐삐삐 기다려보세요 아 이거 안에 저거 작은 건전지 넣었나본데 리듬 탄다 우와 열면 재다 예전 조합 부끄러워 그러면 삐삐 안녕 이리와 비비 안녕 아 가봅이 아픈데 너무 고자극이야 지금 마지막 선물 까볼까 엄마 왜 지치노? 이리 열어볼까요? 이거 볼래? 응 안심좀 먹어 아우 잠시만 와 이리 빡시게 해놨네 짜잔 아기 열어줄까? 옐마 아기 좋아? 우와 열어봐 우와 아기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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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리 와? 좋은가 본데 우유 여름 열어봐 우리 줄 Toy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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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다 다시 놔봐 옳지 냠냠냠 아기야 맛있게 먹네 옳지 언제 다 치우나 이거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번에 좀 받아가지고 제 것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막 다른 촬영을 끝내서 어수선 안내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장식이구요 이거 얼마전에 친구 가 놀러왔는데 여름이 선물 말고 제 선물도 준비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좋아하는 지브리 키키 카드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규어처럼 그냥 전시해 놓을 예정인데 요기 요 홈에다가 카드나 명함 끼워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건 저희도 비밀친구에게 받았는데 아 너무 이쁘다 하나는 요 메론소다 보이에요 어머나 우와 귀여워 요 메론소다를 받았습니다 메론소다 피규어 굉장히 귀엽다 정체가 뭘까요? 체리를 달고 있는 메론소다 피규어 우와 이거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세상에 와 저 이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미니 피규어 너무 귀엽다 귀여운 정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거 아니에요? 미니어처 진짜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티니 이 티니 안 그래도 요즘에 키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 사보지 했는데 어떻게 따 가시고 이런 키링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트리에 좀 달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이거 두개는 포장풀이가 너무너무 아까운데 이런 것도 달려있어요 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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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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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와 제니바 펭꼬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이거 동생 이번에 일본 갈 때 있으면 사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보내주셨지? 와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거 와 진짜 크리스마스 사랑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 포장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절대 안 버리고 모아놔야지 우와 귀여워 헐 이것도 가고 싶었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보물 같은 것만 와 이거 진짜 몇 년 동안 서점 갈 때마다 살까 말까 했었는데 어떡해 이렇게나 많은 선물을 받아 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크리스마스까지 편집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행복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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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